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정말 쉽게 이해되는 기초영어 강의 이번 시간에는 정말 쉽고 재미있게 기초영어 문장 10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봤을 때, 아, 저거 어떻게 하더라? 라고 헷갈릴 수 있지만 제 설명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다 보면 아, 영어 문장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10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저는 파리에 가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말할 때, 저는 뭐뭐 해본 적이 있어요. 혹은 뭐뭐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I have never been to Paris. 우리가 have PP형 때, 현재 완료라고도 하는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함하는 의미예요. 만약 내가 파리에 안 갔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가본 적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하면 그냥 안 갔어 느낌이고요. 현재 완료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강하게 부정하기 위해선 never를 가져와서 I have never been to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뒤에 어떤 장소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I have never been to Paris, Seoul, New York 이렇게 도시나 나라 이름을 붙여서 많이 사용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경험을 말할 때 어디 가본 적이 있다, 가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이걸 사용할 수 있고요. 중간에 never를 빼면 나는 파리에 가본 적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주말에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We like to watch movies on weekends.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뭐뭐 하는 걸 좋아해. 우리는 뭐뭐 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평상시에 하는 걸 좋아하는 거 취미 생활을 like to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취미라면 I like to를 사용하면 되고요. 우리의 취미면 we like to 그래서 my hobby 이렇게 직접적으로 취미를 사용하는 것보다 I like to가 원어민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영화를 보다라고 할 때 단수로 watch a movie 혹은 복수로 watch movies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복수 형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뭐뭐 하는 걸 좋아해. we like to 영화를 보다 watch movies 그리고 주말에 라고 하면 on weekend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끝에 s를 붙여서 weekends 라고 하면 복수 형태죠. 단순하게 그냥 주말 한 번 이게 아니라 여러 번의 주말 그러면 우리 매주 주말 뭐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영화 보는 걸 좋아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씩 의미 단위별로 나눠서 연습하시면 더 좋고요. 우리는 뭐뭐 하는 걸 좋아해. we like to 영화를 보다 watch movies 주말에 on weekend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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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면 we like to watch movies on weekend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일 급한 약속이 있어서 혹은 뭐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돼서 회의가 있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일찍 일어나야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부드러운 느낌 아 그러는 게 좋겠어 라는 느낌이 있고요. 반드시 일찍 일어나야 돼 라는 강한 의무감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I have to wake up only tomorrow 이렇게 볼게요. 과연 이거는 어떤 느낌일까요? 부드러운 느낌 아니면 강한 느낌 have to는 강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의무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아침 7시에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아 일찍 일어나는 게 진짜 필수적이잖아요. 그럴 때 I have to 꼭 해야 돼 wake up only 일찍 일어나다 tomorrow 내일 I have to wake up only tomorrow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일어나다 wake up wake up 이런 것들은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일찍이랑 더해서 wake up only 여기까지 가셔도 좋아요. 다시 해볼까요? 저는 뭐뭐 해야 합니다. I have to 일찍 일어나다 wake up only 내일은 tomorrow I have to wake up only tomorrow 부드럽게 쭉 이어서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 저 커피 한 잔만요.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은요.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이렇게 해보겠는데요. would like 이거는요. 좀 공손한 느낌 격식 있는 느낌인데 나는 원해요. I want 이거에다가 공손한 느낌을 더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뭔가를 받고 싶고 하고 싶고 원할 때 I want I would like 이번에는 공손한 느낌으로 아주 느낌까지 달려서 I would like I would like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거기다가 무엇을 원하냐면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을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통 컵으로 우리 커피 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커피라고 해도 되지만 a cup of coffee 이렇게 딱 가둬두는 느낌 뭐 그냥 연필이라고 하지 않고 연필 한다스 혹은 그냥 수프라고 하지 않고 수프 한 접시 이렇게 정해주는 표현이 있는데요. 커피는 a cup of coffee 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손함을 한 번 더 더하기 위해서 please를 사용했죠. 내가 무언가를 얘기하는데 아 이거 좀 내가 너무 공손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면 앞이나 뒤에 please만 붙여줘도 충분한 느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한 번 더요.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우리는 금요일까지 프로젝트를 끝내야만 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 영어로 다 같이 해볼까요? We have to finish the project by Friday 조금 전에서 약간 좀 익숙하지 않나요? have to have to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느낌인데요. We have to 우리는 꼭 해야 돼요. 뭘 해야죠? finish the project 끝내다 프로젝트를 이거 어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한국어는 프로젝트를 끝내다 라면 영어는 끝내는데 무엇을 끝내냐면 프로젝트를 끝낸다 이렇게 동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We have to 프로젝트를 끝내다 finish the project 언제까지? by Friday 금요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여기서 까지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긴 한데요. until과 by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until은 뭐 뭐 할 때까지 쭉 이란 느낌이 있는 반면 by는 데드라인의 느낌이 있어요. 금요일이 뒤에 등장했다면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죠. have to finish 이런 표현과 등장하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찰떡궁합이죠?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we have to 프로젝트를 끝내야만 해요. finish the project 금요일까지 by Friday 다시 한번 제가 한국어로 말씀드리면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면서 얘기해보세요.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we have to 프로젝트를 끝내다 finish the project 금요일까지 by Friday we have to finish the project by Friday 한 번 더요. we have to finish the project by Friday 이렇게 완성해줄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저는 오늘 밤 콘서트에 갈지도 몰라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니다가 아니고요. 갈 거예요가 아니고 갈지도 몰라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5대 5 정도로 헷갈릴 때는요. I might go to the concert tonight 여기서 might를 사용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애매한 추측이 되는 거죠. 만약 확실하게 갈 수 있거나 진짜 갈 거야 라고 하면 뭐 really나 be going to 같은 걸 사용하겠지만 여기서 I might 말투부터 약간 음 이런 헷갈리는 그런 말투로 한번 해보세요. 음 I might 아 나 뭐 말지도 몰라 그 다음에 go to the concert 콘서트에 가다 tonight 오늘 밤 I might go to the concert tonight 이 조동사는 느낌동사라고 하는데요. 그냥 막 얘기하면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감정이입을 해주시면서 음 말투부터 음 I might go to the concert tonight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연습할 때 I might go to the concert I might go to the concert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어 이거 무슨 느낌이었는지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입하니까 훨씬 더 그게 자연스러웠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다같이 한번 해볼게요. 느낌 살려서 I might go to the concert tonight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게 필요하세요 라고 묻고 있죠. 뭔가 막 허둥지둥 막 찾고 있는 겁니다. 어 내가 충분히 준 것 같은데 Do you need anything else? Do you need 뭐 뭐 하세요 라고 부를 때 Do you가 바로 나온다면 아주 이 현재 시제 질문을 잘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공부하세요 커피 마시세요 어디 가세요 필요하세요 원하세요 다양한 동사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필요하다 need 이걸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요하세요 라고 하면 Do you need Do you need 뭐 다른 거 Anything 어떤 건 어떤 건데 Else 다른 어떤 거라고 해서 Anything else 이게 하나의 덩어리처럼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거 Do you need a pen? 펜이 필요하세요? Do you need some help? 도움이 좀 필요하신가요? 라고 바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세요? Do you need Anything els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 필요하면 이걸 좀 필요합니다. I need 블라블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Oh it's okay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우리 한번 물어보고 대답해 보는 거죠. 네 여기서는 It's okay 라고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Do you need Anything else? Oh it's okay Thank you 이런 식으로 좀 어색하지만 발연기를 섞어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는요. 공항에 어떻게 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항에 갈 수 있는지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How do I get to the airport? 그렇죠. How 어떻게 do I 제가 뭐뭐할 수 있죠? How do I 제가 어떻게 뭐뭐하죠? 어떻게 하죠? Get to the airport. 여기서 get to 어떤 장소 넣으면 어디어디에 가다 도착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get to the airport 공항에 가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get이 의미가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초반에는 이게 의미가 한 개가 아니라 다섯 개 열 개 정도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건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문장을 접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딱 보고 장소만 등장하면 아 공항을 봤다? 공항을 이해하다? 어색하죠. 공항에 가다 라는 의미구나 라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천천히 한 문장씩 한 문장씩 계속해서 접해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다 같이 다시 해볼게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공항에 어떻게 가나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좋습니다. 자, 그다음 아홉 번째는요. 좀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뭐뭐 해 주시겠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더 천천히 이렇게 앞에서 부터 쭉쭉쭉 한번 밀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말이죠. Could you speak more slowly? 네, 물론 Can you도 좋습니다. Can you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아, 난 좀 더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어 라고 하면 could you 쪽이 좀 더 잘 어울립니다. could you Can you 해 주실 수 있어요? 라면 could you는 혹시 가능하면 해 주실 수 있나요? 정도로 돌려서 말하는 느낌이 있어요. Could you speak 혹시 말해 줄 수 있나요? More slowly 더 천천히 말이죠. 다시 해볼게요. 뭐뭐 해 줄 수 있나요? Could you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speak 좀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speak more slowly?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원어민들이 너무 빠르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Could you speak more slowly? 그렇죠? 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묻고 있고요. 네, 좋아하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음식 영어로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이렇게 되죠. What's your name? 혹시 이 표현 들어보셨나요? 네, 조금 익숙한 거에다가 단어로 바꾼다는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은데요. What을 사용해서 무엇을 궁금해할 수 있죠?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여기서는 내 이름이 아니라 food 음식을 궁금해하고 있고요. 그냥 음식이 아니라 favorite food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이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 푸드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sports 어떤 스포츠를 가장 좋아하나요? 라고 묻기도 하고요. 취향을 물어볼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원어민이랑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떤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 딱 TV를 보면 What's your favorite sport? 혹은 Who's your favorite soccer player?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이 축구 선수는 누구인가요? What 대신 Who를 사용해 줄 수도 있겠죠? 멜로디와 기본 느낌은 비슷하니까 여기다 단어만 계속해서 바꿔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앞에 있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음식 질문은 실패가 없습니다. 다들 좋아하기 때문이죠. 물어볼까요?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마지막 한 번 더요. What's your favorite food?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딱 좋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도 바로 이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묻고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지금 얘기하면서 바로 써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물론 댓글로 써주시면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지만 지금 운전 중이라서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공책이라도 꼭 한 번 마음에 드는 문장 적으면서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그 문장은 여러분의 문장이 되어서 나중에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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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